세종시 연동면 일대 5회일 생활권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등 두 곳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.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강화문 KT센터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확정했습니다.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지에는 오는 2021년 말 입주 예정이며 자율주행과 스마트에너지 등 미래기술을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과 상용화도 추진하게 됩니다. 스마트시티는 교통과 치안, 에너지 관리 등 도시 주요 기능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첨단 도시를 말합니다.